안녕하세요. 날씨 365일 윈여서입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.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다가 오후 들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. 한편 내일 밤 수도권과 영서, 남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